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꽃 선물 볼까요 꽃 선물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분께 하실거에요? 저희 누나한테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요 누나요? 사운드 안에서 그린 소재가 됩니까? 네, 감사합니다. 예쁘게 포장해주세요. 아,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그 누가 우릴 달라놓을 수가 있나요? 아,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올게요. 네. 감사합니다. 당신은 내 마음의 단 하나예요. 조금 더 가까이 내게 다가와 날 바라봐 줄 수 있다면 꿈 같은 시간들로 채울 수만 있다면 내게 맘을 열어준다면 아, 안녕하셨어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빌리 어프시티 맞죠? 네, 맞습니다. 잘 지내셨어요? 너무 반가워요. 네,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? 네, 좀 많이 기다렸어요.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조회를 부르고 계셨어요? 네, 누나를 위해서 제가 오늘 꽃을 준비했습니다. 정말요? 네. 진짜로요? 네. 오, 너무 예쁘다. 네. 진짜 예쁜데? 네, 너무 예쁘죠. 너무 잘 어울려요, 그쵸? 제가 누나 이미지를 생각을 하면서 누나는 겉으로 굉장히 화려하시지만 또 눈 안에 있는 그 소녀 감성? 그 여린 소녀 감성을 또 담아서 이렇게 적절하게 좀 섞어서 가져왔어요. 땡큐, 빌리.